이동통신 3사의 임원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T는 김영섭 대표 체제 이후 첫 인사인 만큼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그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유플러스는 황현식 사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임원들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KT그룹은 폭풍전야입니다. 김영섭 KTCO가 이달 말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2년 만에 임원 인사라는 점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교체 대상은 상무보를 포함해 100명 이상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대표는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그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어내고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리더십을 강화하고 조직장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대표가 LG 출신이라는 점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김영섭 대표는 최근 KT가 LG유플러스에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역전당한 사례 기존 디지코 사업 성과와 부실한 부분 등 이슈를 챙기고 있고 다음 달엔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LG유플러스도 이번 주 안으로 인사를 발표합니다.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연임을 하고 일부 임원에 대한 교체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 사장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고 유무선 통신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비통신 사업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도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AI 컴퍼니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재편했다는 점에서 내부 평가가 긍정적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